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백여 년 동안 증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놀라운 발명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사람에게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많은 이들은 이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를 그것은 마치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으로 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어에서도 말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쉽다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 격언으로는 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47화는 능력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신청과 그리고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울러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쉽다면 이를 영어에서는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격언은 돼지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을 수 있을 텐데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if pigs had wings they could fly if pigs had wings they could fly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법은 if 안에 등장하는 동사가 과거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절에서는 can이 아니라 could라는 과거형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법적으로는 이를 가정법 과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백만장자라면 제 동생에게 큰 집을 사줄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제가 새라면 제가 백만장자라면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것을 가정하고 있죠. 이를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이때는 항상 if 절 안에 과거시제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such a thing.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such a thing.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백만장자라면 제 동생에게 큰 집을 사줄 텐데 if I were a millionaire, I would buy my brother a big house.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if 절 다음에 등장하는 주절 안에서는 동사의 형태가 우드나 쿠드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온다면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은 있어요. 내가 당신이 되거나 내가 새가 되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즉 내일 비가 온다면 이때는 반드시 동사를 현재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주절에서도 우드가 아니라 will,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법의 문장을 한 가지 예문을 통하여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돈을 좀 빌려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므로 if you needed some money 앞에 I will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I would lend you some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if you need some money I will lend you some 이렇게 말하고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때는 과거형을 써서 if you needed some money I would lend you som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계속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물 수 없다면 당신의 일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if you can't bite don't show your teeth if you can't bite don't show your teeth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물을 수 없다면 이 의미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일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 말은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짓는 자들은 무는 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Great barkers are not biters Great barkers are not biters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와 일맥상통한 표현으로 만일에 당신이 경쟁자의 생각이나 계획을 능가하거나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같이 합하세요. 같이 합류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렇게 말을 합니다. beat라는 것은 이기다 제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 그들의 어떤 능력을 제압할 수 없다면 오히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과 합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 3명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들과 떨어져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죠. 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몸이 심히 피곤한 관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죠. 마음으로는 원하나 우리의 육신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걸 추진하고자 하죠. 하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쉽게 단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육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47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저는